케어스토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보호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운영지원국장 강성만입니다 어르신께서 이용하고 계신 주간보호시설의 법정이용요금이 2021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 변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대부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시간대가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또는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또는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 이용요금이 바뀌어지는데요 그 이용요금을 숫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등급 어르신께서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시면 47,570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15%를 기준으로 해서 7,136원이라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본인부담금은요 다 일반 대상자 분들을 대상으로 15%로 계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4등급 어르신께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 39,290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15% 일반 대상자 어르신이라고 하면 이 금액에 곱하기 15%를 해서 5,894원이라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대부분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또는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으로 기관을 이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께서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4등급 어르신이라고 하면 숫가는 49,220원이 되고 그에 따라서 15% 본인부담률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라고 하면 7,383원이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으로 4등급 어르신께서 기관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숫가는 54,370원이고 그에 따라서 15% 본인부담률일 때 8,156원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본인부담금이 다 계산되어져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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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거로 이해하시기 보다는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계산 방법을 숙지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데요 그 방법을 한번 안내를 드리면 먼저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은 숫가 즉 이용 시간별로 법정 정해져 있는 총 이용 금액이 되는 거죠 즉 하루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이용했을 때 1일 시간별 이용 금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신 시간에 맞춰서 숫가를 본인부담률로 곱해 주시는데 어르신마다 본인부담률이 다르죠 7% 9% 15% 이렇게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이 있습니다 어르신 본인부담률 만큼 숫가에다 곱해 주시고 그리고 기관을 이용하신 일수로 곱해 주시면 바로 본인부담금이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4등급 어르신께서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하루 기관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4등급 어르신 숫가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49,220원이에요 49,220원 곱하기 어르신의 본인부담률이 7%다 그러면 곱하기 7%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0.07로 곱해 주셔도 되죠 곱하기 20일을 이용하셨다고 하면 곱하기 20을 해주시면 20일 동안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4등급 어르신께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68,908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계산해 보실까요 이번에는 3등급 어르신으로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으로 기관을 이용하셨다고 하면 숫가는 55,780원이죠 그러면 55,780원 곱하기 본인부담률이 15%이신 어르신이다 그러면 곱하기 0.15 또는 15%를 해주시고 기관을 16일간 이용하셨다고 하면 곱하기 16일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본인부담금은 13만 3,872원이 그달 본인부담금 합계액으로 보호자분들께 청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되는 부분은 식재료비와 간식비죠 식재료비와 간식비 계산하는 방법은요 1일 동안에 어르신께서 드신 식사와 간식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점심, 저녁 또는 아침, 점심, 저녁 또는 점심만 이렇게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식사 단가가 있어서 그 단가에 아침, 점심, 저녁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간식도 시설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 간식비용도 따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일 동안 식재료비와 간식비의 단가가 있겠죠 그러면 그 식재료비와 간식비에다가 이용일수를 곱해주시면 월간 식재료비 및 간식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액에다가 식재료비 및 간식비를 더해서 기관에 납부하시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인부담금과 식재료비 및 간식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이용하고 계신 저희 케어스토리 주간보호시설로 연락을 주시면 담당자분께서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이용하고 계신 주간보호시설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케어스토리 주간보호시설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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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